실제로 겪었던 실학회담들 부사수가 철문 앞에 나가서 할머니한테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자기가 근처에 사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느라고 고생 많다고 하나씩 먹으라고 바나나를 검정색 비닐봉투에서 꺼내 내미시더랍니다. 이런 거 근무 중에 먹으면 안 된다고 부사수가 말하니까 할머니가 그래도 먹어달라면서 사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구사수는 그래도 안 된다고 달래고 달래다가 지쳐갔는데 할머니는 막무가내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이러시더랍니다. 그럼 철창 사이로 살짝 줄 테니까 이거라도 몰래 먹고서 근무를 사라고 말이죠. 먹는 거 보면 자기도 마음 편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구사수는 알았다고 이거 먹으면 바로 가시는 거라고 하고 바나나를 받아들고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가 뒤통수를 세게 후려 갈겨서 구사수는 휘청거리면서 앞으로 쓰러뒀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보니 사수가 씩씩거리면서 소총 개머리판으로 다시 한번 찍어내릴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병님 왜 이러시냐고 근무 중에 뭘 먹으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이럴 정도는 아니냐고 따지니까 사수가 그러더랍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니 방금 입에 총을 물고 뭐하는 거요? 나중에 위병소 cctv를 돌려보니까 이러더랍니다. 아무도 없는데 구사수가 정문으로 걸어나가서 한참을 머라고 대화하듯 중얼중얼 거리더니 소총을 입에 물었고 그 순간 사수가 깜짝 놀라 튀어나와 구사수의 하이바 뒤통수를 개머리판으로 찍은 겁니다. 너 그때 기억나냐고 사수가 못져 구사수는 덜덜 떨면서 할머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지만요. 두 번째 이야기 시체를 만났다. 이것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 사람들의 경험담입니다. 회사 일이 마무리된 뒤에 무서웠던 체험을 말하게 되었을 때 sc가 말해준 이야기입니다. sc는 멀리 사는 친구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로 달리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멀리 도로의 앞쪽 가장자리에 통나무 같은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위험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의 중심 쪽으로 비틀대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 sc가 본 것은 호리호리한 여자의 팔을 끌어당기며 기어나오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sc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변심하여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미 의식이 없어진 여자를 끌어당겨 도로까지 필사적으로 기어나온 모양입니다. 이 근처는 휴대전화의 전파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sc는 두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두 사람을 차에 옮겼습니다. 이때 여자 쪽이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자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인지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sc는 거리에 나가면 병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필사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동안 그는 병원은 아직입니까?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sc는 그에게 금방 도착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병원에 도착한 sc는 사정을 설명하고 두 사람을 들것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정을 들으러 오기로 했기 때문에 잠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은 이거 정말 이상하네요 라고 말했죠. sc는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 생각하고는 안아들어서 차에 태웠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아니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만 당신의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거든요. sc는 물었죠. 뭔가 잘못된 겁니까? 저도 필사적이었어요. 그러자 경찰이 말하기를 당신이 만났다는 시간에는 말이죠. 이미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sc는 새파랗게 질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짜 무속인 때문에 형이 죽었다. 저는 딸과 아들을 키우면서 자영업을 하는 43살 평범한 가장입니다. 2년 전 저희 남매만 바라보고 평생을 희생만 하셨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형은 장남애라는 이유로 더더욱 슬퍼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형은 대기업 마트에 열정 많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잘라가는 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어머니 49제 후에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우리 삼남매는 무속인에게 천도재별 지내기로 합니다. 그 무당은 얼굴이 매우 반반하더군요. 천도재 끝내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쯤 그 무당려는 형에게 개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머니가 한이 많아서 저승을 못 가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형제들 몰래 형을 도와주는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저희 형한테 제 와이프가 우리 엄마가 죽으라고 기도를 했다는 둥 우리 가족이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둥 무당려는 저희 형을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켰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형은 저한테 인안을 끊자며 말하고서는 그 뒤로는 연락이 서로 끊겼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도 팔았더군요. 회사도 관두고 말이죠. 저희 형과 저는 엄청나게 우애 있는 형제였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게 되어서 형을 아빠라고 생각하며 30년 이상의 아빠이자 형인 존재였었죠. 형과 연락 부절 9개월쯤 의지하던 형에 대한 배신감으로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가게도 팔게 되었습니다. 그 후 3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저는 정신적인 휴식을 갖고 우리 식구가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다시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장사 준비를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맛있는 거 먹고 미래도 설계하는 그런 밤을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밤 11시쯤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죠. 초기 오더군요. 형이 죽었구나. 자살이었습니다. 사망한 지 두 달 정도 되어서야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형의 유품 정리가 힘들더군요. 지갑과 핸드폰에는 형의 썩어버린 살점들이 붙어있고 고약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켜보니 패턴이 잠겨있더군요. 형의 억울한 한이 남아있었는지 두세 번 만에 그 패턴이 풀렸어요. 여기서 9개월간의 걸침 문자 내용을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무당련이 형을 공사친 것이요. 5억이 넘는 돈을 형한테 빨아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당련 빚을 모두 떠안았더군요. 거기다가 형의 이름으로 벤츠까지 이스로 뽑았더라고요. 마지막 문자 내용에는 차비도 없고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는 내용의 문자가 있더군요. 내 아빠 같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형인데 진짜 바보 같은 우리 형은 이제서야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사실을 알고서 형제들한테도 미안해서 연락 못하고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사망한 형은 썩어버려서 얼굴형체가 없더군요. 귀를 보니 내 형이 맞더라고요. 무당이 절대 웅서가 안됩니다. 법으로 해도 형이 자발적으로 돈을 바친 형국이라 처벌이 미비할 것 같아서 제가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자로서 못살게 하려고 합니다. 살이 나면 고통을 못받을 것 같아서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 죽게 하고 싶어서 그 여자 사는 곳을 알고 있어서 얼굴에 황산을 부어버릴까 합니다. 그리고 자수해서 죄값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죠? 애들도 눈에 밟히고 워이프도 밟히고 그 무당련이 잘 사는 걸 보면서는 평생 동안 정상적인 삶을 못살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죽고 싶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그 무당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